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이제 많이 기다렸던 6월 평가원 모의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평은 물론 전범위 시험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또 중요도가 그렇게 있는 시험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기다려진다고 막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왜냐하면 평가원이 만든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또 느끼게 해주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과거의 문제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며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한 어떤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올바르게 기출을 분석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올바른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막 기다려져 그런데 사실은 결과론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6평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시험을 내가 생각보다 너무 못 본 거야 아 그럼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잘 봐가지고 아 내가 드디어 열심히 해서 난 실력이 이렇게 올랐구나 이제 좀 덜 해도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고 그제?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모든 시험은 자만 또는 좌절을 위한 시험이 절대 아니야 다만 잘 봤으면 좀 칭찬 좀 해주고 잘 못 봤으면 사실은 반성을 좀 해야지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핀트를 잘못 맞췄거나 왜냐하면 평가원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남겨진 상황에서 이제 6평을 제대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이제 6평 대비 이제 모의고사야 선생님이 3월에도 사실 모의고사를 만들었잖아 만들었고 또 3월 모의를 원래는 선생님이 인강에서 사실 계획이 없다가 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또 보고 싶어 해가지고 선생님이 또 깜짝으로 딱 열려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봤거든 그래서 반응이 매우 또 좋았어 안 좋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6평은 선생님이 좀 더 6평 대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르게 내놓을 거고 회차도 일단 가형을 두 개를 낼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형도 이제 하나를 낼 계획이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을 좀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정해놓은 날짜에 뭐 이렇게 혼자만 풀어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험처럼 미리 실전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우리 반에 있는 애들 같이 한번 풀자 뭐 이런 작업들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실전 최종 점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 알죠? 일단은 뭐 그래도 6평이 사실 이제 개개마다 좀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저는 선생님이 시험을 잘 보면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고 시험을 잘 보면 자만을 해서 이제 좀 덜한 애가 있고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시험을 못 보면 내가 이렇게 못 봤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애가 있고 시험을 못 보면 역시 난 못 보는데 난 못하나 보다 난 포기할까 이런 애가 있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람마다 이제 뭐 당연히 개성이 있으니까 다르겠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모든 거는 수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야 과정에서 상처를 받든 자만을 하든 이 많은 것들은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수능에서 얻게 한 결과를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1위 1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할 때 그래도 선생님 6평을 잘 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한결같은 생각 아니야? 이 네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동 대체는 그래도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야 이왕이면 이왕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에 되도록이면 6평 범위가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것보단 6평 범위가 아닌 거 가지고 하는 건 6평 범위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여러분들 보여야 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건 개념 코드에 대한 복습이야 개념 코드 복습 선생님이 17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념 코드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그동안 17년 동안 수능을 대하면서 내가 수능이라는 걸 잘 대비하게 한 개념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게 좋을까 정말 매년 선생님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발전시키고 했는데 결론은 아이들이 모르는 걸 가르치자 교과식 없는 내용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하자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으로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느껴야 되는 어떤 내용 영역적인 것 다음에 행동 영역적으로 이 내용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가장 교재 속에 녹아내고 또 강의 속에 녹아낸 그리고 선생님이 그동안 대부분 다 말로 했던 많은 것들을 다 명문화 시켰어 문장으로 문장으로 명문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강의이면서도 오히려 최상위권 선생님 속을 드는 최상위권 애들이 참 많은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배속을 빨리 하면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군요 사실 이런 기본기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가장 까다로운 킬러가 안 풀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개념코드에 대한 복습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좀 선생님이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결국은 그치 과거에 우리는 역사를 잊으면 안 되잖아 그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그치 수능도 똑같아 기출코드에 대한 역사는 사실 물론 푸는 것에 지난다면 그치 그냥 기출문제를 푼 거에만 그냥 그걸로 끝 이러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머리에 자꾸 드는 것만 머리가 묵어지는 거지 뭐 답이 외워지고 해설이 외워지고 근데 그게 미래를 푸는데 도움이 안 돼 물론 저절로 뭐 그럴 수 외워지고 저절로 그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기출코드는 과거의 기출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 올바르게 분석한다라는 거를 사실 개념코드에서도 이미 기출코드 문제가 당연히 풀리고요 그리고 연대기죠 연대기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현 트렌드에 꼭 맞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흐름적인 면에서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여기다 넣어놨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대표적인 킬러 기출을 또 구분해냈고 그 킬러 기출을 선생님이 또 중요도가 높으니까 다시 또 뭐 킬러코드에도 넣어놨어 킬러코드는 당연히 그들을 비교하는 게 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넣어놓은 거고 지금은 어쨌거나 기출코드 킬러코드에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은 겹치는 문제를 다 양쪽에 또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넣는 게 이제 가능해져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꼭 반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거나 기출코드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막 하고 있을 것 같아 메인이 될 것 같고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선생님 거를 풀었다 답을 맞았어 나 확실해 그래도 선생님 걸 들어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푸는 거 꽤 있을 거야 그런 게 그런 게 꽤 많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기출이 무언가 이런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문제란 이렇게 읽어야 돼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볼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책은 기출코드가 맞아 이걸 잊지면 안 될 것 같아 행동요역적인 부분에 의해서 과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가장 사실 잘 해놓은 거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런 속에서 킬러코드는 아마 이제 병행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 병행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육평 전까지는 육평 범위에 대한 걸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거기에 집중할 거고 이제 육평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이게 메인이 되겠지 메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반복해야 되고 낯선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풀어보고 자기가 못 풀고 나서 문제가 내가 못 풀면 다 문제가 안 좋은 거지 뭐 그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도 꼭 들어보기를 원해 들어봤으면 좋겠어 강의를 들어보고 들어보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너무나 달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만든 문항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수능장에서의 그런 낯선 킬러 낯선 기출 평가원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한 선생님이 설계를 했을 거잖아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이래서 내가 정말 나 스스로도 수능장에 가면 당장 육평에서도 낯선 21, 29, 30번을 내가 풀 수 있게 되겠구나 왜 선생님 제자들이 그렇게 킬러 문제를 잘 풀게 될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는 거 풀어도 꼭 강의 반복해 보시고 해보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현재는 이거 반드시 수반하는 거 그리고 이유로의 중요성에 킬러 코드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고 결국 이거는 그 행동이 뭐야 이 낯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낯섬에 대한 거에 대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낯섬이라는 게 딱 봤더니 선생님의 기출이랑 거의 똑같아 보여 똑같아 보일 뿐 본지는 안 그래 똑같아 보인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를 풀으면 풀려? 안 풀려 오답률이 높단 말이야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이 간혹 가당한 첫 문제 중에 한 문제껄로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보이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작을 한 거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강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배울 점들을 여러분 배워나가달라는 얘기야 됐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곧 이제 2월이 오게 될 거고 정말 좋은 문제를 또 우리에게 선사해 줄 건데 평가하니 그 전에 선생님 먼저 선사해 줄게 그래서 일단은 가형은 일단 작년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수능에서 또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가미를 시켜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가장 평가한수록 이거는 뭐 두말할 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일단 2회분을 계획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응원해 주면 뭐 회차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 응원 좀 해줘 나영 친구들 마찬가지야 나영도 나영은 이제 현재는 선생님이 1회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꼭 풀어야 될 것 같아 제한된 시간에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90분 95분 선에서 일단 조금 그 여유를 두거든 왜냐면 나중에 또 실전에 가면 실전 수능장에 가면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의 여유를 여러분들이 공격을 놔둬야 돼 그래야지만 편해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할게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일단 현재는 뭐 아마도 그래 뭐 일단 킬러가 있을 거고 준킬러가 있을 거고 사실은 준킬러가 아닌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 뭐 어느 하나 사실 다 소중하지 문제가 어떤 거는 뭐 사실 1번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누구나 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어쨌거나 1번 정도는 1페이지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3점짜리 줄 중에서도 평가안의 언어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해 사실 평가안이 3점짜리 문제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사실 되게 소중한 거에요 문제들은 모두 다 소중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한 대 어우러졌을 때 30개의 문제가 한 대 어우러졌을 때 가장 사실은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런 흐름적인 면에서 문제를 푸는 게 모의고사의 어떤 성격인 거고 그런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훈련 모의고사를 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야 동일하지 않은 상황은 사실 모의고사 연습이 아니지 그치?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메인이 되는 3문제가 일단 있을 거 같아 메인이 되는 3문제 그래서 그 3문제가 있을 거고 아마도 그 3문제 말고도 또 보이는 게 아마 뭐 가형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또 있을 거 같아 그치? 21, 29, 30번 외에 또 메인이 되는 어떤 4점 뭔가 걸리는 그리고 거기 안에 또 2문제가 또 뭔가 또 그래서 한 이 4개의 문제가 일단 우리가 흥미만한 준킬러까지 보이는 그치? 사람마다 학생마다 좀 다를 거 같아 느끼는 게 그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근데 이거는 역시나 중요해 얘도 얘도 사실은 그냥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역시나 정확한 출제 원칙을 알아야 되고 문제 내에 반드시 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보일 거 같아 어쨌거나 이제 구성은 아마 이 주제로 일단은 구성이 될 거 같고요 나영이라면 이제 나영이 일단 메인이 일단 요게 있을 거 같고요 먼저 그치? 일단 21번, 30번이 있을 거 같고 그 와중에 또 29번이 또 하나를 또 차지하고 이것도 이제 킬러로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그치? 그게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여기 안에 또 한 2개 정도 그치? 또 의미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그치?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 개수의 차이가 그치?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영이 또 변수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사실 킬러에 대해서 아직 뭔가 확고하게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아직은 또 섣부를 수 좀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을 기다리는 이유고 또 9평을 기다리는 이유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훈련한다는 거 그치? 그런 훈련을 선생님이 또 목표를 두고 문제를 또 만들 거야 만들어서 이제 또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개념 코드를 하고 기술 코드에 대한 과거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미래에 대한 낯섬을 연습을 한 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건 결국 실전 훈련이야 실전 훈련을 통해서 마무리가 돼야지만 정말 수능장에 가서 잘 푸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했다고 해서 수능장에 갔더니 점수가 갑자기 오르고 이런 건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아직 덜한 거잖아 선생님 이제 파이널 들어가서 이 훈련을 할 거잖아 하기 전에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뭔가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 점수가 내 예상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 아시겠죠? 결국 중간에 뭔가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게끔 점수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수능 때 정말 최고치를 찍기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아시겠죠? 항상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수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렇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또 6평 또 잘 치러내자고요 오케이 여기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